8월 29일 월요일 국내장 마감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장 영향으로 아주 크게들 떨어졌습니다. 우선 댓글 한 분 함께 먼저 합니다. 계속되는 역대급 약사장 때문에 주린이인 저는 주식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뢰 여의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아야겠네요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포기하면 주식투자 아예 힘듭니다. 이 약사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힘을 얹어드리려고 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약사장이 끝나고 강사장이 다시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기본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투자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기본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고팔구해서 이 차익으로 돈 버는 거 그거는 아예 깨끗이 잊으세요. 제목이 주식을 강사장에서 비싸게 살 것인가? 약사장에서 싸게 살 것인가? 오늘의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주식을 사는 것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까? 물어본다면 답은 뭐 너무 쉽죠? 강사장에서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약사장에서 싸게 살 텐데 역대급 약사장, 계속되는 역대급 약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8개월이에요. 2000년 다컨법일 때는 2년 반, 2년 6개월 약.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년 6개월. 지금 1년도 안 되고 8개월째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처럼 1년 반 정도 예상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또 하반기 아닙니까? 6월까지죠. 앞으로 한 1년 안 남아, 한 10달 남았대요. 만약에 더 갈 수도 있겠죠 내년 말까지도.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장이다. 생각을 하고 모으면 됩니다.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수익률, 수익금액. 그러니 강사장에서 비싸게 사야 됩니까? 약사장에서 싸게 사야 됩니까?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울경제에서 주최를 한 머니트렌드 2022에 대한 그 내용들 중에 포인트만 제가 뽑았습니다. 노후자금 최소 10억 필요. 내가 거주하는 집 외에 내가 살고 있는 집값 빼고 노후자금이 최소 10억 필요하답니다. 최선호 투자처는 OOO,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 노후자금 보면 10억 27.7%, 20억 25.5%, 30억 17.3%, 5억 이하는 9.2%. 이거 완전히 희망사항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현재는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 모았습니까? 물어본다면 정말 이 말한 10억 20억이 희망금액과는 정말 크게 동떨어진 결과 나올 것입니다. 10대에서 60대 이상 전국 남녀 2,428명 대상으로 질문을 한 결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한은행이 30세에서 59세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설문에서는 최소 5억 이상으로 5억 이상이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65% 선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번 설문에서는 이 필요로 이 은퇴자금 규모가 훨씬 늘었습니다. 완전히 희망사항이죠. 10억 1위, 20억 2위, 30억 3위 많을수록 쫓아가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죠. 이 응답자들은 부동산과 증시 전망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약사장이기 때문에 결국 관심 투자 대상으로는 부동산과 미국 빅테크 주식, 국내 대형주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주식 두 가지예요. 양대산맥이에요. 투자에. 그런데 그 주식이 국내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그것도 갈리게 되죠. 그런데 국내 대형주보다 미국 빅테크주를 투자하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자산가격 급락 공포에도 예금보다 주식, 부동산 투자 하고 나왔어요. 코스피 2400선은 바닥 전문가들과 견해에 일치했지만 애플,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의 투자 의견이 39.2%에 달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투자는 계속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앞으로 향후 투자비중 확대 1순위가 어디입니까? 부동산 33%, 주식 30%, 은행 예금 6.8% 그러니까 월등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부동산은 억대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단돈 10만원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은 미야겠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10만원으로 시작했어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매달 10만원이 15만원이 20만원이 되고 그것이 또 습관이 되면 매달 30만원 40만원씩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생각에도 투자는 국내보다 미국 증시를 더 선호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등 이런 성장주들 그러면 어떤 주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다이고 미국테크 탑10 그 종목들이에요. 뭐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이런 종목들 아니에요. 이것이 미국 빅테크 주들이에요.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39.2%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40%죠. 국내 종목 1등 삼성전자죠. 시가총액 2등 LG에너지솔루션이죠. 3등 SK하이닉스죠. 이렇게 국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는 19.6% 그러면 19.6% 20%로 봅시다. 국내 이런 대형주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20% 미국 빅테크 대형주들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40% 딱 두 배가 차이 나죠. 우리는 이미 정해놨죠? 우리는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한 종목 선택 또한 세계 1등 종목들이에요. 중국 주식에 투자하겠다 7.4% 그러니 해외 투자 그러면 대부분이 미국이죠? 또 재테크의 가장 큰 목표가 노후대비라고 답한 응답자가 5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죠. 노후대비 2위가 주택 마련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약사장에서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가 주가가 막 오르고 뉴스 나오고 각종 기사 쏟아지고 강사장이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내겠습니까? 이 약사장 1년여 동안 꾸준히 저가 매수 수량 계속 늘린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크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또 그러면 이렇게 약사장에서 투자 안 하고 있다가 강사장이 오면 그때부터 투자한다고 칩시다. 투자 생활을 쭉 하다보면 약사장 안 올 것 같아요? 당연히 또 와요. 분명히 약사장 강사장은 번갈아 가면서 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약사장을 피했다가 강사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온다고 쳐서 강사장이 오면 시작을 했어요. 몇 년 강사장을 누리다 보면 약사장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약사장에서 우리처럼 부지런히 저가 매수한 사람들은 다음 약사장에는 지금보다 더 잘 견뎌요. 면역이 됐지 않습니까? 예방주사 맞았지 않습니까? 민탈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반해서 약사장에서 이번 약사장에서는 주식 투자 안 했다가 강사장 오면 투자했던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약사장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놀라서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사장에서 샀다가 약사장에서 파는 그것이 되풀이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매달 빠지지 않고 꾸준히 사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가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안 사고 그러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더 떨어지게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달 꾸준히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주가 평균 매입당가를 낮추는 효과가 돼요. 그렇게 저가에서 수량을 늘려나가면 강사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입금액이 이번에도 보면 6월 중순에서 두 달 동안에 상승했죠. 요즘 다시 일주일 이상 하락하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동안 마이너스였던 게 역전이 됐잖아요. 플러스로 이만큼 데디켓 바운스라고 봅시다. 지금 이만큼 조금 약사장 기간에 조금 올랐는데도 벌써 마이너스해서 플러스로 반전이 됐는데 앞으로 강사장이 오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나 불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는 오히려 강사장에 쫓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사장에 쫓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